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규화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규화와 역정규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에 대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분야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하셔서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암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속에 관련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문제와 정규화 과정 그 다음에 역정규화 세 가지 단원이기 때문에 그다지 내용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속에 대한 관련 내용이 좀 더 복잡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암기가 아닌 이해의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이상 말 그대로 자료나 어떤 키에 대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함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종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이상과 함수에 대한 종속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상과 함수적 종속에서는 삭제를 했을 때 이상이 있느냐 아니면 삽입을 했을 때 또는 갱신을 했을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완전하게 종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종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행적인 함수로 종속성이 있느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설계 시 하나의 릴레이션의 많은 속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과 종속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즉 우리가 삭제, 삽입, 갱신 이상에서는 삭제를 했을 때 중복으로 삭제가 됐느냐 아니면 삽입을 했을 때 중복으로 삭제가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이상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복과 종속에 관련된 이상현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상 종류에는 삭제, 삽입, 갱신 이상이 있고요 세 가지의 이상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난 학습과정까지 학습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라든지 삽입, 업데이트, 갱신 과정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를 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고객 주문이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에서 데이터가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삽입을 했을 때 중복이 되느냐 삭제를 했을 때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갱신을 할 때 중복이 되느냐를 구분을 하는 것이 이상현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삭제 이상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삭제되는 듀풀 단위 즉 행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삭제 이상은 테이블에서 하나의 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자료가 포함된 듀풀이 삭제됨으로써 원하지 않는 자료까지 함께 삭제가 이루어져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의미하는 게 삭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A012라고 하는 하나의 듀풀을 삭제를 했다고 했을 때 이 듀풀을 삭제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다른 A134라는 듀풀에 어떤 영향을 줘서 원하지 않는 이 부분까지 이 듀풀까지 삭제가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이상이 삭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삭제 이상은 어떤 듀풀을 삭제를 했을 때 다른 듀풀까지 삭제가 됨으로써 원하지 않는 내용까지 삭제가 이루어져서 발생되는 이상이 삭제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 이상 같은 경우는 삽입 역시 듀풀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현상은 모든 내용이 다 듀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듀풀 단위로 삭입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자료가 삭입된다든지 또는 삭입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삭입이 되지 않는데 안을 때 발생되는 이상현상이 삭입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삭입 이상은 말 그대로 어떤 듀풀을 삭입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자료까지 같이 삭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료가 부족해서 삭입이 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것이 삭입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갱신 이상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게 갱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부의 듀풀만 갱신이 됨으로써 발생되는 이상이 갱신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의 일관성이 없어져서 정확한 정보에 파악이 안 되는 현상을 갱신 이상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적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과 함께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종속이라는 의미는 릴레이션에서 속성 A나 또는 B가 있을 때 임의 듀표로 해서 A의 값이 B의 값을 함수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A의 값에 따라서 B의 값이 달라진다면 B는 A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하고 기호로 A 화살표 B로 표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가 또 다른 함수에 종속성이 있느냐 자 첫 번째 함수를 수정을 했을 때 두 번째 함수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됐다면 함수적 종속성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함수에서 어떤 듀풀에서 내용이 변경이 됐다든지 삭제를 했을 때 또 다른 듀풀에 영향이 받을 경우에는 그 함수에 종속이 있다라는 뜻으로 표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종속성을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A에 종속되어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 수 있을 때 A를 결정자라고 하고 B를 종속자라고 한다는 것 자 그러니까 A의 값을 알고 있을 때 B의 값을 알 수 있으면 A를 결정자라고 하고 B를 종속자라고 지칭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속의 종료로는 완전 함수 종속이 있고 부분 함수 종속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종속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함수에 대해 종속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본키인 학번을 알면 자 우리가 밑줄을 부어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미키로 설정이 된 거예요 후보키에서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듯이 자 학번을 알면 그 학생의 성명이라든지 수강하는 과목 그 다음에 학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학번을 알면 그 학번에 따라서 성명이나 수강과목 학년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성명이나 수강과목 학년은 학번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번에 이 사람 수강과목 학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만약에 이 학번을 눌렀는데도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성명도 안 나오고 수강과목도 안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면 종속이 없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학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름이나 수강하는 과목 학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표현되는 것이 함수의 종속적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이 있는데 완전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릴레이션에서 한 속성이 오직 기본키에만 종속되어 있는 경우에 의미하는 것이 완전함수 종속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에서 한 속성이 기본키가 아닌 다른 속성에 종속되어 있을 경우에 기본키가 두 개 이상 합성키로 구성된 경우에 일부 속성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학생 테이블에서 기본키가 학번이야 자 이 학번에 따라서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은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야 근데 기본키가 아닌 학번이 아닌 다른 정보를 가지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함수에 부분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완전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 중에서 오로지 기본키에만 종속이 되는 거고요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경우는 기본키가 두 개 이상 합성키로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키가 아닌 다른 키에 의해서 종속이 되는 것이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참조하시면 고객주문이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보면 고객번호와 제품번호 두 가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키가 두 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의 기본키에만 종속이 될 때는 완전함수 종속이고 두 개의 기본키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는 부분함수 종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설명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기본키를 가지고 종속이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 가지고 기본 항목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종속기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릴레이션의 ABC라고 하는 세 가지 속성 간의 종속이 AB 그 다음에 B에서 C 또 A에서 C가 성립이 되는 경우에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한다는 것 자 결국은 보면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가 어떤 종속관계에 있고 B라는 요소는 또 다른 C와 종속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고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들 딸 중에서 또 아들 딸들이 있어요 자 위에 부모님이 볼 때는 일대는 내 자식이고 그 밑에 손자나 손녀들은 지금처럼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이나 딸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다이렉트로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고 연결이 돼서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면 제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행적 종속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다시 참고를 해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정규화라는 과정이 나오는데 정규화는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 총 6가지 정규형이 있어요 중간에 BCNF 정규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정규형과 역정규형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속으로 인한 이상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속성들 간의 종속관계를 분석을 해서 여러 개의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설계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는 논리적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속에 관련된 이상현상 즉 삽입, 삭제, 갱신 이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규화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규화되는 과정은 과정을 정규형이라고 하고 정규형의 종류는 제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총 6가지의 정규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1정규형 같은 경우는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도메인이 즉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만으로 구성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뜻한다는 것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원 테이블에 회원번호, 성명, 연락처, 수강과목, 수강료로 구성이 된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도메인이 각각의 득풀로 구성되도록 즉 원작값만으로 구성되도록 분해하는 과정이 제1정규형이라고 지칭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2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1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1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2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이행적 함수 종속관계를 분해를 해서 비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2정규형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라고 하는 BCNF 정규형인데요 자 보이스코드 정규형은 제3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릴레이션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 자 우리가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이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구성하는 속성들 간의 이행적 함수 종속관계를 분해를 해서 비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거라고 이미 학습을 했어요 자 근데 BCNF 정규형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 중에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BCNF 정규형 같은 경우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BCNF 정규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4정규형인데 제4정규형은 릴레이션에서 다치 종속 즉 멀티밸류도 그러니까 값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값을 여러 개 종속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분해하는 정규형을 제4정규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5정규형 같은 경우는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조인 종속 자 조인이 듀플과 듀플을 하나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듀플을 만드는 것이 조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조인 종속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제5정규형이라고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총 6가지의 정규형이 있는데 정규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제1정규형에서 제5정규형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제1정규형 같은 경우는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이 되도록 분해하는 정규형이고 제2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1정규형을 만족하면서 부분함수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법이고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제2정규형을 만족을 하면서 이행적 함수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bcnf 방식 같은 경우는 모든 릴레이션의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후보키로 설정을 하는 것이 bcnf 정규형이고요 그 다음에 제4정규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속성에 여러 개의 값을 정의할 수 있는 다치종속관계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5정규형 같은 경우는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결합하는 종속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제5정규형 그래서 정규형은 지금 과정을 알아봤듯이 총 6가지의 정규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규형만큼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5정규형은 지금의 정규형은 지금의 정규형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제5정규형은 지금의 정규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5정규형은 지금의 정규형을 할 수가 있어요